ués honor 과자 안 먹어? 단백질 중요하지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괜찮아 Let's go 드디어 괜찮을 것입니다 탑승 오 오 오 간다 한도가 있었어요? 야 내가 이럴 때 알았어 한도가 있었어요 그거 네가 알바해서 보러 와라 잘했어 원래 이기형이야 도착했다 좋아 하나만 더하네 되게 써네 일단 한 통 살까요? 12개 왜? 장기 이건 뭐 장기 뭐 이렇게 쓴다고 몇만 원 다 쓰겠네 네 와이 어디예요? 우린 식당이 왔는데 아 오케이 저희 가고 있어요 이게 시장 바이브지 아 감사합니다 누구시죠? 네? 저희 엔하이픈이라고 네 엔하이픈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받았어? 네 뭐 주셨어요 뭐?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좋은 사람이 많다 아 쏘가리멘 탕집이 여기야? 맛있겠다 아 배고파 너무 배고파 Let's go Let's go Let's go 오 맛집인가 봐 아 아이고 너무 무겁잖아 아이고 저 여기선 거 그러니까 떡갈비 시킬까요? 떡갈비가 맛있어 보이긴 해 진짜 일단 매운탕 하나 시켜야지 12만 원 4인 4인 4인분 4인분으로 2개 시켜야 되는 거야 그거? 시키자 시키자 지금 보니까 다 얼마 썼어 11만 원 우리 총? 우리 11만 원 썼어? 어 아까 거기서 11만 원 썼어 12만 원 12만 원 맛있었네 생각보다 우리 도안이 근데 저희가 3일 동안 총 몇 개 먹어요? 만들어 먹는 건 4끼 시켜 먹는 건 몇 개예요? 한 한 끼 두 끼? 남은 게 근데 아침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뭐 시리얼을 샀더만 맞아요 시리얼 샀어요 야 그냥 여유롭게 시키자 떡갈비 하나하나 하고 하나하나 하고 더 덥구이 먹고 싶어 나는 회도 먹어보고 싶어 회는 너무 비싸 야 잠깐만 도리뱅뱅이 그거지? 그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도리뱅뱅이가 뭐예요? 도리뱅뱅이 뭐지? 도리뱅뱅이 뭐지? 생선 아니야 생선? 도리뱅뱅이 생선 이렇게 또로록 이렇게 맛있는데? 저 맨 위에 있는 메뉴를 봐봐 더덕구이도 나오고 도리뱅뱅이도 나오고 매운탕도 다 나온다니까? 그러네 그걸 시켜야지 소가리 회 저거요? 어 밑에 다 나오는데 아 그러네 야 소가리 회를 시켜야 되네 근데 저거 너무 20만 원 근데 회까지 나오는데 밑에 네 개가 다 먹고 먹는 거잖아 시키는 거잖아 양이 얼마나? 똑같이 나오겠지 뭐 안 나와 한번 물어봐 여쭤봅시다 그러면 버튼이 없네 버튼이 없네 저희 이모 이모 저희 주문하겠습니다 원래 이모 이렇게 하는 거야 2kg 왜 얼마? 20만 원 여기 이거 혹시 소가리 회 하나? 저거 하나 시키면 다 먹을만 해요 어느 정도는요? 2kg로 하세요 8번이서 드세요 그럼 저 2kg 하자 그냥 2kg 하자 근데 그럼 40만 원 그럼 40만 원 그럼 저희 소가리 매운탕 2인으로 2개랑 그리고 떡갈비 한 개 정식 하나 땡큐 와 맞다 와 네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생략 와 맛있겠다 신경 보이다 와 맛있겠다 뭐야 이거? 고리병만 근데 통째로 먹는가요? 네 우와 맛있다 도덕구이가 맛있는 집은 그냥 맛있는 집이에요 산삼이에요 산삼이랑 비슷한 거 풀이에요? 풀? 두라즈 같은 먹을 사람 가져가세요 물고기의 머리 물고기의 머리 여기서 TMI 어두육미라고 해서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습니다 물고기 머리가 맛있어요? 물고기는 머리가 제일 맛있는 거 물고기는 머리가 제일 맛있는 거긴 해요 살이 없잖아요 볼살이 있잖아요 볼살 맞아요 진짜요? 아 진짜요? 되게 적은 양인데 그것을 많이 그거 하죠 물고기 눈도 먹는 사람 있는데 맞아요 눈이 김기압 건강에 좋은데 나 먹어 진짜 맛있어 베어그레이드 형님이 맨날 눈알만 먹어 눈알부터 먹어 진짜 제일 안에 많이 들어있다고 영양분 영양분 지금 국물이 제일 맛있어 맛있는데 그게 흠 흠 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집은 적겠죠? 집이 좋아야 된다 힘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방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프레스 뭐 재밌는 거 봐 프라라하 A12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뭐 이런 거 캐치볼 캐치볼 배드민턴 배드민턴 우와 와 야 저기서 낚시하면 되겠네 오 와 왜 이렇게 좋아? 좋은데야? 와 좋다 아 너무 좋아 아 좋다 너무 좋다 와 좋아 와 이거 3일 좋네 2박 3일 좋은데 왜? 뭐야 위에 뭐 있어? 야 저기서 낚시하면 되겠네 낚시대 뭐? 이거 들어줬 사람 뭐 있는지 야 루어 낚시다 잘 잡힐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돼요? 이거 줄이 아예 새 건데 줘봐 오케이 희승은 기절했다 이거 줄 어떻게 빼? 그냥 빼면 돼? 해줄게 이거 우와 아 저게 루어 좀 감아봐 근데 이 정도 크기일 텐데 물고기들도 근데 이 루어가 제일 저기서 적합한 루어야 아 진짜요? 떠다니는 거 다른 거 뭐가 있어요? 이게 이게 뭔데요? 이거? 내가 보기엔 저게 제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진짜 이거? 아니 너 다 지금 달아놓은 거 그거 어 일단 이걸 해보고 나머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해줘 보고 이거 다 챙겨가자 냄비가 너무 조그만데? 망했는데? 오 역시 믿고 있었다고 그래 이 정도는 있어야지 무슨 발까지 생겼네 양파 실험보관 아닌 거예요? 양파 실험보관 아닌 거예요? 실험보관이죠? 감자도 실험보관이었지? 정리 능력 좋아 정리 능력 좋아 감자 깎기 있나? 감자 깎이가... 아 진짜 감자 칼로 깎으면... 나는 그럼 바지부터 편한 걸로 갈아입고 온다 다른 거 이거 가져가봐라 조금만 가져와봐 이거 챙겨갈래? 물속 버리는 거? 어 어 뭐야 저거 챙길래요 다 쓰기 있겠다 오 신발 땡큐어 갔다 올게 많이 잡아와라 아 근데 기대된다 지금 우리 딱 가는 위치가 너무 좋아 무대 없는 나라들이 이 얼마나 외로운가 야 여기가 이제 내 3일 동안 내 집이다 이 밤 따라 길어지네 야 이거 모기 엄청 물리겠다 이거 깊이지 있어야 해요 나 모기한테 지지 않아 가자 우와 소금쟁이 아 차가워 차갑다고? 네 논다 야 이거 깊은 데 가야겠다 이거 조금 깊숙이 가야겠다 너무... 넘어지면 내셨는데 이거 제이크 형 어? 물고기 있어요 야 이거 감 있다 야 나 감 왔어 아 이거 못 갈 거 같은데 야 저거 있는 거 같아 물고기 야 정원이는? 갔어 왜? 저 더 못 들어가요 전 도시 서민의 삶을 택하겠습니다 야 저거 있어 야 새가 계속 뭐 먹고 있어 나 저쪽 가서 해볼게요 그럼 깊이 가야 되는데 이거 좀 깊이 가야 돼? 응 근데 이장화로 안 되겠는데? 송사로 가서 야 물고기 송사리 있다 송사리 어디 가서 던져야 되지?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어떻게 하더라? 지금 택도 없을 거 같은데? 야 성훈아 어? 여기 지금 만태 물고기가 이게 돌들 사이에 있대 엄청 많네 뭐가 송사리인가 다? 어떻게 해야 되지? 오 잡히긴 잡힐려나 이거? 이거 던질 때 어떻게 던지는지 아세요? 이거 던질 때 어떻게 던지는지 아세요? 나 이거 배웠는데? 어떻게 던지더라? 그냥 던지면 되나? 오!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에 걸린 거 같은데? 망했다 돌에 걸렸다 망했다 돌에 걸렸다 아 저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? 아 몰라 다 던졌어 아 나 다 들어갈래 그냥 좀 더... 야 니키야 잡았을... 뭐 어떻게 못 하겠어? 아니 물고기를 안 봤어요 물고기 있어요 여기? 없죠? 어디 있어요?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여기? 아 차량이 있어 아 핸들아... 아니 서은이 형 잡았어요 아니 뭐야 이거 돌에 걸렸어 어? 돌에 걸렸어 돌에 걸렸을지 20분째 하모도 야 왜 거기로 갔어 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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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 못 빼겠어 어떻게 빼냐? 봐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딘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물이 깊어 여기? 나 다 젖었다고 하지? 너 이거 들어봐 뭐부터 해야 되지? 맞다 감자 물이 너무 빨리 밟겠다 물이 너무 빨리 밟겠다 감자예요? 감자 깎이가 없어 나 감자 왜 이렇게 작아요? 엄청 작네 카레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카레 만들어줄게 웃기고 있네 기대할게요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되지 않을까?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10개 종류의 카레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노렸네 저 김부가 먹어볼래요? 아까 형들이 사온 거 응 나 하나 갖다 주라 되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형 뭐 도와줄 거 없어요? 다 했어요? 미안하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도와줄 거 없냐고요 다 했어 진짜로? 너무 좋은데요? 미쳤다 미쳤다 맛있다 이거 설국열차 한창 유행일 때 이거 많이 먹었네 이거 한 판 하고 그 낚시하는 애들을 보러 가 어? 그래요 어 뭐야 뭐야 바퀴 모양 이거 아이템 어떻게 써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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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와 나 쳤다 이걸 맞추네 이걸 맞추네 노 안 돼 빨리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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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끝이 보인다 감자 4개 남았어요? 너무 미안해. 피지 좀 안 알아보자. 봐봐! 아유, 정리해. 여보세요. 오늘 감자... 지금 삶으려고 하는데 끓는 물이 뭐, 그 정도 하면 돼. 어? 아직 쓸고 넣어야 돼? 아직 안 넣었어, 아직 안 넣었어. 완전 조그만 거여서 절반만 썰으면 될 것 같은데? 완전 조그만 애기 감자. 이 정도 많은 건지 모르겠네. 이게 양이 애초에 그 뭐냐. 14인분 기준으로 잡으니까. 괜찮을 것 같은데? 카레가 양이 진짜 제일... 그런 것 같아. 제대로 시켜봐요. 엄마가 말하는 한 축구라는 게 이 한 팩만 하는 거지? 하... 진짜 양이 감이 안 나. 아,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야. 애... 애 일곱 키우는... 아니, 애 여섯 키우는 엄마 된 기분이야. 엄마는 나 혼자밖에 없었지. 나는 지금 애... 잘 돼... 잘 돼야 되는데... 어머야. 아! 어머. 싫어요? 아,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예이 밖에 좀 나갔다 와야겠다 막 고양이 막 고양이 도망갔어 형 지금 완전 인더숲 재질이에요 어? 완전 인더숲 재질이에요 인더숲 하는 거 같아 모기 뜯길 수도 있으니까 모기 뜯길 수도 있으니까 옆에 좀 끼겠습니다 같이 일게? 에헤 여기 진짜 좋아 와 이런데 오니까 내가 생전 안 읽던 책을 다 읽게 되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쯤은 무조건 있겠지 이런 데서 한번 해볼까 오 오 오 오 설마 이거 절대 안 잡힐 것 같은 예감인데 저기 어떻게 들어가셨지? 아 그럼 어떻게 들어가셨어요? 지금 뱀 나올 것 같은데 여기? 리키야 네? 좀 잡혀? 아니요 물건이 있긴 있어요? 없는 것 같은데 야 이거 가져왔다 이거 야 방법을 알았어 어떻게 해야 돼? 야 이거 천천히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던지면 돼? 어 이대로 던져? 어 아 감 잡았다 아 감 잡았다 어? 잡았어? 아니 감을 잡았어 아이씨 희승윤 잡혔어? 잡혔어? 다섯 마리 잡았어요 어? 다섯 마리 잡았어 진짜로? 네 어딨어? 풀어줬어요 그래 아 근데 물고기는 많은 것 같은데 원래 민물락치 이거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거 잘해야 돼 너무 어려워요 야 제이크 이거 어떡해 꼬였어 돌에 걸렸어 어 빠졌다 어 빠졌어 어 빠졌어 약간 어두워졌다 Yeah you ready? Yeah I'm ready Young money 이거를 저기 갖고 가자 아니면 저기 형 근데 진짜 한 번 가잖아요 돌아올 수 없어 왜? 힘들어 가면 아니 이거를 갖고 가자 힘들어 한 번 갈 때 그냥 제대로 가야 돼 오케이 렛츠 가해 가자 나 준비 됐어 아 이거 발보다 너무 아파 아 이거 못 할 거 같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제이크 형 간 거 같은데 이거 한 10분만 하고 안 되면 갈래요? 그래 이거 마지막 그냥 루어로 한 사람도 있다는데 잡은 사람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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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잘 먹겠습니다 형 지금 여기 너무 잘 어울려요 펜션 저 사장님 같아 아 잠깐 잠깐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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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야 한국 좀 뽑아봐 얘들아 너희가 뽑는 걸 뺏겨버렸다 마은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